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이 갔습니다. 어제 완전 목 올라와가지고요. 일단 지금 받으신 자료 있죠. 소방영어 어휘 점검 8입니다. 좀 의아하시죠? 8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난 시즌에 제가 1부터 7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은 어휘 자체를 갖다가 풍성하게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부터 7은 기본적으로 드리고 8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1부터 7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네이버 블로그.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일단 소방자료는 제가 다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그래서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요. 자료를 쭉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소방, 영어, 어휘 점검. 1부터 7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요. 다 문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단어만 정리한 게 아니라요. 예문까지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소방, 어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힘은 들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드리니까 될 수 있으면 예문과 더불어서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서 아, 영어 문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거기다가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느낌인지를 갖다가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어휘를 갖다가 문장 속에서 보는 거거든요. 자, 이 중에서 특채 있으십니까? 특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공채죠. 저희가 지금 기본 이론반이지만요. 4월 달 다 시험 치실 거죠? 네, 다 치실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반에는요. 두 번의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5주 차하고요. 그 다음 8주 차 때 제가 특채하고 공채 관련된 모의고사를 다 제공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OMR카를 작성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특채 인원들이 잘 없어서 사실 이번 시즌에도 우리 4월 달 시험에 앞서서 그 모의고사 반을 갖다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특채는. 그래서 애석하게도 특채는 이제 우리가 못 개설했고요. 그 오후 시간에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공채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분명한 것은요. 특채 공채 공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특채 같은 경우에는요. 실무,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방 상황에서 접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뭐냐면 일반 영어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구동사라든지 표현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특채도 그렇고 공채도 그렇고요. 그 같이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좀 말씀드리면 독해에서요. 순배. 순배가 뭘까요? 순서 배열. 그래서 주어진 문장 하나 있고요. 아니면 두 개 문장 있고요. 이걸 가지고서 밑에는 ABC를 섞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질 순서가 제대로 된 것을 고르는 것. 그 다음에 알넛. 알넛은 뭘까요? 알마중고넛기. 이것도요. 문장을 하나 주어져 놓고 이거 자체가 문맥상의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를 갖다가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전흐무관. 이게 뭘까요? 전흐무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독해지문 한 편 갖다 놓고요.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련 없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유형은 공통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는 주제 제목 찾기. 이것만 하더라도요. 전체 20문제잖아요. 20문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문제가 겹치는 거예요. 이리십니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 있죠? 교재가요. 섹션이 두 개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앞부분은요. 문장을 갖다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 이걸 파악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 이하에서는 어휘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 소개된 어휘는요. 살짝 어려운 어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거랑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자료 있죠? 8. 같이 좀 보셔야 되고요. 소방은요. 그 어휘 문제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여기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비번이 있어요. 이거는 제98입니다. 블로그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료가 막 그냥 나돌면 안 되잖아요. 인터넷 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비밀번호 걸었고요. 그리고 어휘와 관련해서 그 어휘는요. 사실 소방영어에서는 소방과 관련된 어휘 문제가 꼭 나옵니다. 공체도 한 문제. 그 다음에 특체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체는 응급구조사항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뭐일까요? 부상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나오고요. 공체는 불 끄는 사항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휘는요. 특체 공체 공통으로 그런 소방어휘들을 갖다가 다 포함시켰거든요. 그 소방어휘는요. 예전에 경기 소방에서 거기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경기 소방에서 당국대랑 협약을 해가지고 소방인원들을 갖다가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썼던 그 자료에서 제가 그 어휘들을 좀 많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소방에 전문용어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그래서 그 소방학과 교수랑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소방학 교수를 통해서 원서를 갖다가 입수해서 우리 소방학 개론과 관련된 원서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문제도 만들고 어휘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방어휘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소방학 개론하고 소방법규 다 배우시잖아요.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를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도 파악을 좀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르모까지 제가 어휘를 갖다가 좀 신경을 써서 넣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그 10월 13일 시험 보셨나 모르겠네요. 난 아직도 10월 13일이 어떻게 되는 시험인지 모르겠다. 소문 한번 들어보실까요? 괜찮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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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제가 특채 공채에 대한 기출 문제 있죠. 요것도 기출 여기 그 블로그의 기출 문제라는 것에다가 해설지를 쭉 올렸어요. 올렸는데 뭐 그거 확인하셔도 괜찮겠지만은 밑에 2층에 복도 내려가시면요. 깔렸어요. 응 응. 거기다가 제가 우리 2019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요. 다 싫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2018년 10월 13일이 첫 공개된 시험이었어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냐 와 이거 완전 쉬운데 응.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정말 헤매던 분들도 점수가 그냥 쑥쑥 올라갔죠. 그럼 나만 올라가면 괜찮은데 다 같이 올라갔어요. 어. 심지어 소방을 갔다가 생각도 안 하다가 응. 한번 쳐볼까 해서 덜컥 붙은 인원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래서 시험이 지금 잘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2019년 4월 시험은 지금보다는 살짝 까다로울 거다. 응. 그러면은 뭘 중점 쪽으로 봐야 되느냐 일단은 공채도 그렇고 특채도 그렇고 다 어휘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응. 많은 분들이 특히나 공채분들은 선생님 좀 대충 그 독해 같은 것도 보니까 다 맞추는 건데 자꾸 업법이 어려워요 하는데요. 업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가 또 나갈 건데요. 업법에 대해서 너무 헤매시는 것들을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에 대해서 업법에 대해서 막 거기에다 빠지고 들면은 나중에는요. 거기에서 못 태어나요. 응. 오히려 풀 게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못 보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맥의 관계를 보시고 이걸 같은 말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따져보면 그렇게 힘든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업한 거는 뭐냐면 제가 우리가 2017년부터 제가 소방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자료들을 변화시키면서 특히나 또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 실력차도 편차 굉장히 크고 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번에 제가 나온 것은 뭐냐면 출제 포인트를 잡았어요. 업법에 대해서 도대체 각 영역별로 어떤 부분들을 물을 것인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눈에 확 보이도록요. 이 영역에서는 몇 가지 포인트 그 포인트는 뭘 변형시켜서 어떻게 나오는 건가. 이 되십니까. 이런데 특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특채는 업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나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업법을 알아야지 해석이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채는요. 제가 이 기본 이론반에서 이 업법적인 부분에서 실제 문장을 볼 때 아 해석이 이런 말이구나 인식하는 경우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채분들은요. 정확하게 어떻게 바꿔야지 옳은 문법이고 잘못된 것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반은요.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월달 시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4월 6일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실전 모의고사들을 갖다가 중간에 두 번 넣는데요. 이미 또 블로그에 올라가시면은 모의고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10월 13일 시험을 딱 치자마자 바로 그 유형과 유사한 유형들로 다 만들었어요. 일단은 특채는 한편 나아가 있고요. 공채가 좀 넉넉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채도 한번 그걸 갖다가 출력하셔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설지하고 문제하고 다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이 어휘와 관련돼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책에 있는 어휘는요. 만약에 시험을 갖다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단어가 외워야지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제가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을 갖다가 빨리 좀 깨쳐주셔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요. 가장 쉬운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간 난이도까지를 갖다가 고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가 대단해요. 거의 책 몇 권이쯤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자료들을 갖다가 매번 나눠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8온을 받은 것인 거 있죠. 이거 다 문제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뭔 말이 들어갈지를 갖다가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쓰고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대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제가 그 수업시간 마치는 즈음에서 이거에 대한 답안이 나갑니다. 상세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단어에서 이게 어떻게 또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까지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지금 일주일 분량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 점검을 하시고 대개 돌아가셔서 이거 어느 정도 나눠서 매일매일 조금씩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얘부터 빨리 이제 좀 쳐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자습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 기본 이론반은 반복을 할까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급해요. 그래서 당하들을 빨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자료들을 드리면서 올해 좀 더 양을 확장시킬게요. 그런 측면에서 드린 거고 아마 뭐 보시면은 완전 모르겠다라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완전 쉬운 것도 시작해서 시험에 관련되는 것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어휘 외우는 거 이 암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암기는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무한 반복만 생각하세요.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게 알거든요. 소방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거든요. 그럼 다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봐요. 소방이 나는 어휘책 알거든요. 이걸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고 넘기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뭐 하고 있어요? 가렸죠. 내가 그걸 갖다가 처음 시작하든 아니면 내가 공부한 내용이든 처음 시작은 뭐 해야 되냐면 셀프 테스트로 시작하셔야 돼요. 딱 가렸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 있죠. 아는 거예요. 과감하게 넘기시고요. 대답할 수 없는 것 그게 여러분도 외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외우실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이 이전에 다시 말해서 암기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셀프 테스트로 점검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 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그게 지금 보통 이제 어휘책 같은 것들은 1일, 2일 날짜가 다 적혀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아 단어 지금 단어 공부할 때야 하고는 그걸 한몫에 확 하잖아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다가는 어 음 어 응 이렇다가는 나중에는 막 지겨워서 또 뒤에 얼마나 많나 그거 보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공부 안 되면 또 단어책을 또 그게 꺼내잖아. 거기다가 또 잠이 들면은 또 그걸 이렇게 베고 어 들어가라 하고는 또 그렇게 쓰잖아요. 절대 그거는요.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단어를 외운다는 것을 잘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가 외웠어. 외웠는 게 실제 문장 보니까 어 이거 외운 거네 보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여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어 이거 봤던 건데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큼 또 답답한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셀프 테스트가 들어가야 된다. 셀프 테스트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리라고 어 한국말을 가리든 영어를 가리든 가리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그렇게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전정해서 암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한반복은 절대 아닙니다. 단순 암기는 절대 아니고요. 뭐 하셔야 되냐면 중요한 거는 연상을 하셔야 돼. 응 연상이 왜 중요하냐. 응 이게 바로 결국에는 뇌가 하는 뇌가 학습하는 방법이거든. 뇌 응 학습은 뇌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뇌가 도대체 어떤 기관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 뇌는요.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단순 암기 지식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아요. 단순 암기 지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머신을 외웠다 싶시다. m-a-c-h-i-n-e 머신 기계 머신 기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머신이라고 하면 어 머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살면서 머신을 들어봤는데 러닝 머신 어 뭐 무슨 머신 다 기계네 이러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뇌 자체는요 뭔가를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띄울 때 얘가 그냥 쑥 들어온 게 아니라 딱 보고는 어 이거 내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서 뭐랑 비슷하지 어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잡아야지 그때부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포섭이라고 합니다. 뇌는 이 포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를 어디에 집어넣어서 관리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연상을 해야 되는데 연상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 이미지 2 예문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예문을 더 확실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문제도요 특채든 공채든 뭐로 나옵니까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임지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업번 문제도 그렇고 독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독해를 빡빡하게 생각하시는데 왜 빡빡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독해는요 두 문장이 한꺼번에 보여야 돼요. 두 문장이 관계거든. 예를 들면 독해라고 한다는 건 배고파, 밥 먹어야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거 따로 나오고 밥 먹어야지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게 영어로 쓴 것들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독해에서는 두 개 문장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왜 독해가 그렇게 갑갑하게 느껴질까요?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왜 이렇게 갑갑하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두 문장을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독해할 때 겨우 이제 아이고 이건 주어고 동사고 그래서 이게 뭐 했다라고 막 하니까 따지다 보니까 한 문장 하는데 지인이 다 빠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휘 공부할 때 어법 공부할 때 평소에 문장 단위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어법을 공부할 때도요 얘가 어떤 어법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문장인지 확인 가능한 다음에 해석을 시원하게 한번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그 자체가 아 요런 어떤 구조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문장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문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문장을 갖다가 그 단어를 갖다가 쓰게 딱 해놓으면 그걸 해석하면서 머릿속에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지가 또 가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제가 또 자료를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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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소방기본용어 기본틸잡기 되어있죠? 거기 하나 확 넘겨보세요. 3쪽에 어휘학습전략이 있죠? 요거부터 좀 볼게요. 어휘학습전략. 단어를 잘 외우세요. 그러면 끝나요. 게임은 세팅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일단은 제가 뭐 얘기했었냐면 연상을 통해서 그 단어를 외우게끔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두 번째예요. 아까 보세요. 첫 번째는 외운 단어 잊지 않도록 늘 고려한다는 건 셀프테스트 얘기고요. 요거는 항상 내가 외웠던 단어든지 아니면 처음 보는 어휘책이든지 항상 요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어휘숙제의 기본이 바로 연상이라고 하면서 거기 보시면은 이미지 만들기나 아니면 예문으로 판단하는 거. 자 이미지 볼게요. 단어가요. 디테스트가 있어. d-e-t-e-s-t. 우린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쳐왔잖아요. 테스트는 알잖아. 뭔데요? 시험이죠. 시험 싫어 이거예요. 싫어하다는 뜻이에요. 디테스트가. 아마 여러분들 경선식 시기 그 책들 많이 보시죠. 그게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 선생님 그걸 외우다 보니까는 그 옆에 있는 딴소리가 막 자꾸 보이고 이 단어가 바로 안 연결돼요. 라고 말씀들을 한 번씩 하세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쓰는 거는 보조적인 어떤 그 수단으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곁들이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정교화하는 방법은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적어놓은 거 가지고서 그런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변형을 시켜서 연결시켜야 되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디테스트. 거기다가 조금 더 우리가 가미시킨다면 이 연상에서는요. 뭘 좀 집어넣으면 되냐 하면요. 어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 구성. 이게 바로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데 어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뭔가 중심되는 의미가 딱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되는 어떤 의미를 앞에 붙여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말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 어련말로 어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의 뿌리가 되는 거에다가 앞에다 붙이냐 하면 이 말 앞에 붙이는 접도어를 써가지고요. 원래 이 의미가 있는데 이게 붙이면서 이게 한꺼번에 의미를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우리말이 뭐가 있냐면 익다. 뭐죠? 뭐 음식을 익힌다든지 아니면 과일이 익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여기다가 설자를 하나 붙이는 거야. 설익다 그러면 뭔데요? 덜 익는다는 거잖아. 영어도 똑같이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테스트라는 것도 물론 이미지로 테스트 싫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에 여기 D 붙는 거 있죠. D. D는 뭔가 다운의 뜻이에요. 해서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싫어하는 이미지가 더욱 공고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D 테스트는요. 2017년 4월 국가직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혐오하다 싫어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문 활용하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가 예문을 한번 적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Growing tomato crops during a severe drought was formidable for a farm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밑줄 그은 것은 바로 formidable. formidable 단어를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런 예문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로는 어떤 뜻인데 원래 그로. 자라다, 재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tomato crops 한번 볼까요? 토마토 작물이네. 그래서 토마토 작물을 재배하네. During은요. 동안의 뜻이고 거기다가 severe drought네요. drought는 뭔데요? dry 뜻이에요. 가뭄. severe는 뭔데요? 극심한. 그래서 극심한 가뭄 동안의 토마토 작물을 재배한대. 이게 formidable 하대요. 누구에게 있어서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formidable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절대. 그러면서 제가 해석을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토마토를 재배하시는 뭐 어디 할까요? 토마토 어디가 잘 되나? 뭐 예를 들면 대저 토마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그 대저라는 지역에 있는 김씨. 그 아저씨를 떠올려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여기 파마를 하는 순간 어떻게 떠올리냐면 내 머릿속에 밀짚모자를 쓴 아저씨인데 이렇게 그 수염이 껌껌 난 거야. 면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막 눈물을 막 이렇게 그렁그렁거리면서 나오는 것들이 그려지잖아요. 그거거든. 예문을 활용한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 포뮬더로 안 좋은 의미고 보니까 무시무시한이라는 뜻이네요.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그 이미지가 없다면 단어는 외우기가 힘들어져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거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핑크 코끼리. 핑크 코끼리. 핑크 코끼리. 머리. 머릿속에 뭔데요? 나도 모르게 코끼리에다가 그 핑크색이 막 칠해진 것들이 한 마리 나와서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코를 막 휘저으면서. 이런 느낌 막 들잖아요. 항상 뇌는요. 머릿속에 그걸 갖다가 탁 띄워요. 띄워야지 들어가게 됐어요. 만약에 저는 안 띄워지는데요 하는 분들은 내 얘기를 안 들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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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린 거예요. 이 뜻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 하나도 그냥 아이고 이거 안 헤어지는데 막 들어가라 하고는 단순 반복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관리가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대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해도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좀 또 나가요. 나갔다가 또 그래도 이것밖에 없는데 하고 또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자꾸 힘듦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를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디에 적을까? 여기다 적을게요. 개인 레슬민 상당. 그래서 본인이 진도가 막 나가면서 특별히 안 되는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미지가 안 떠오르면 못 외운다고요. 그런데 난 당체 이 단어를 못 외우겠네. 선생님 외우는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이미지 좀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극복극복 해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공개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시간을 정하고요. 상담 장소는 여기 아니고 옆에 보시면 공단기 건물이 아시죠? 공단기 건물이 있어요. 거기 3층에서 제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예전에 한번 우리 문법 중에서 한 영역을 갖다가 이해 못하셔서 저한테 매주 찾아오셔서 그렇게 극복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의 목표도 여러분 목표와 똑같아요. 빨리 합격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요. 합격은 빨리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7년 걸려서 합격했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들어가가지고 또 고생하세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왔나? 이런 생각 막 하게 돼요. 합격은요. 여러분도 아마 학원 나오실 때 적어도 1년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대부분이실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1년 안에도 해야 하시려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가 시험이 지금 공개된 시험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지? 이것부터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빨리 합격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1년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지우시고요. 4월에도 붙어도 붙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서 우리가 못할 건 없어요. 어? 다만 이 영어라는 것을 해야 되니까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것이지.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독하게 덤벼들면은요. 4월 달도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약한 마음을 지우시라는 거지. 응. 기본적으로다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휘에서는 지금 방금 보세요. 셀프 테스트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외우실 때 그냥은 안 들어간다. 연상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 아니면 예문. 예문을 주로 활용해라. 응. 그럼 뭐 둘 다 활용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런 단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들 단어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이겠죠. 목표가 뭔데요. 외운 단어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도 심지어 평생이 너무너무 좋겠고. 하다못해 시험 그 순간에 딱 보여가지고는 와 단어가 막 보이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영어 공부 방법. 어휘 공부 방법을 깨셔야 돼. 깨는 게 뭐냐면 한꺼번에 오늘 할 분량들을 그 순간에 다 해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된다고. 그 마음부터가 영어 특히나 단어 공부할 때 부담으로 확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걸 갖다가 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근데 사실상 단어를 보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별 다른 것처럼 머리를 별로 안 쓰고 보는 또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요. 공부 안 되면 펼치게 되는 건 또 단어책이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단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말 모국어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게 된 것은 우리가 인위적인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계속 노치시킨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어도요. 하루에 분량이라는 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아주 세분하게 쫙쫙쫙쫙쫙 나눠야 돼요. 그 얘기는요. 그 밑에 있죠. 전체 공부 일정 사이사이에 5에서 10분씩 쏙쏙 끼워넣기. 15분도 괜찮아요. 짧게 치고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내놓으라 자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바로 밑에 볼게요. 얘 보이죠. 얘. EX. 거기 보세요. 내가 한 시간 국사 공부를 했어. 됐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넣었습니까. 여기 단어 집어넣는 거예요. 단어를 시간으로 집어넣는 거야. 최소 5분에서 최대 15분 동안 내가 외울 수 있는 분량만큼 외우시는 거예요. 그걸 외웠죠. 뭐를 통해서. 이미지 아니면 예문 아니면 둘 다 활용해서 외웠어요. 외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합니까. 두 시간 소망학 개론을 막 공부한 거야. 하고 난 다음에 이 소망학 개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5에서 15분에는 뭐 하냐면 앞에 국사 시간 다음에 했던 공부 있죠. 고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려서. 그래서 두 시간 지난 다음에 해서 대답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죠. 그럼 또 못하는 것도 잡고 또 새로운 단어 넣어서 5에서 15분. 이렇게 하면요. 하나도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극복했고 그다음에 내 제자들도 다 그렇게 극복해서 의대도 보내고 다 그랬어요. 미국도 보내고 그랬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도 부담도 없고요. 나중에는요. 공부 다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단어가 막 생각나네. 가다가 버스를 봐도 막 저거는 무슨 단어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막 지나갔어. 그런데 한의원 이름이 어떤 한의원이었냐면 린바디 한의원이래. 아이고 한의원은 전통적인 것인데 무슨 바디를 이렇게 넣었을까. 그런데 린에 딱 꽂힌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외웠던 단어 중에서 L-E-A-N이 있었는데 옛뜻 중에 날씬한 듯이 있었는데 그럼 린바디 한의원은 뭐겠습니까?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이에요. 그러면서 연결이 또 되는 거야. 됐습니까? 저는 뭐니뭐니 해도 사실 이게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시험은요. 어휘입니다. 어휘고 그리고 그 어휘를 가지고서 가지고 놓으셔야 돼. 가지고 놓으셔야 되는데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느냐 의미 파악이 돼야 돼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답게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고 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거라서 그 문법조차도 의사소통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시험이 그렇게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뭘 보시면 알 수 있냐면 지금요. 10월 13일에 나왔던 문법 문제 한 문장을 갖다가 1, 2, 3, 4 정해놓고 여기서 틀린 거 골라라. 맞는 거 골라라.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문 속에서 나왔어요. 지문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서 어렵다면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지문이니까 문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두 줄 세 줄은 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내막을 살필 수 있거든요. 그치만 전체 흐름 속에서 거기서도 틀렸는지 맞는지를 고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요. 아주 기본에 충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돼요. 뭐를 읽어야 했냐. 출제 원리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출제 원리를 여러분 모르시잖아. 그래서 내가 다 정리했어. 받아 드시면 돼. 이해 되십니까? 받아 드실 때는요. 실제 예문과 더불어서 특제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고려하시고 공체는 업법원리에서 이런 어떤 유사한 어떤 그런 문장들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들을 그리면서 학습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휘학습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처음 부분 이거 좀 볼게요. 기본 틀 잡기 여기까지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의문사항 의문사항 뭐 그 시험에 관련되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없을까요? 그래서 2층 내려가시면 자료가 다 있어. 아 그거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어휘 수준 있죠. 어휘 수준 그러면 얼만큼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공체는 고3 수준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특체는 고1, 2 수준까지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봐야 될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보통 고등학교 과정은요. 수능이에요. 그래서 수학능력의 시험에 관련된 그런 어휘책을 내가 보기 수월한 것들로 가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 중학교 단어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서점 가셔서 중학교 섹션에 있는 어휘책들을 보시고요. 일단 뭐 하셔야 되냐면 손으로 가려보세요. 어떤 암페이지 펼쳐서 가렸는데 총 10개 단어가 배열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한 7개 정도를 모른다. 그 책은 선정하셔야 돼.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한 2개, 3개 정도는 모르겠고 나머지는 알겠다. 필요 없어요. 그 책은. 어차피 중학교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흔하게 많이 보이는 거라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시면 거기서 이제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자도 공부를 못해서 그렇게 만약에 가렸을 때 7개 이상 정도를 모르는 상황이면 그 책은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그걸 빨리 끝내셔야 되는데요. 두 권으로 한꺼번에 가셔도 괜찮아요. 고교랑 그다음에 이 중학이랑. 그러면서 테스트지는 제가 드렸던 이 소방 어휘 관련된 이 자료를 가지고서 점검 좀 해보시고요. 여기는 제가 거의 다 포함시켰어요. 거의. 그거 뭐 구동사면 뭐뭐 다 포함시켰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럼,